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우리 지금 원리스 홀, 우리 비전홀 모든 부수에서 함께 예배되는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아픔을 이겨나갑시다. 이것은 이런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측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추격을 그렇게 제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하려고 하다가 발격,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강력하게 이 사건을 부인했습니다마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전무가 다 드러남에 따라서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측에서 물러가고 그 모든 참모들도 철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법률 담당 특보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본의겐 거듭남이라는 책을 그렇게 쓰면서 워터게이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부활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는데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당시에 엘리트 중의 엘리트요 변호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닉슨을 열렬히 그렇게 추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닉슨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싸서 워터게이트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시도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완벽했는데 완벽하게 입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조사를 통해서 각각 개별 조사를 받는 동안에 서로의 진술들이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은 아무리 잘 위소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탈루가 난다. 당대 최고의 법률 전문가였지만 그들이 짓고자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지킬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어설프게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댔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겠느냐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온갖 공격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구촌이 기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 부활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드전서 1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뭐요? 매주일날 예배 52주 매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것 자체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왜 하필 공휴일날 좀 놀지 일요일날을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붙들어 놓냐 안식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무슨 이 기독교는 이 장로교 기독교들이 다 이단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어때? 성제의 토요일이지 주일이라고 주일날을 그렇게 안식하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지금 또 그들은 저건 옛날에 기도원에서 오는데 버스관에서 막 안식교는 떠들더라고 토요일이 진짜 안 돼 기독교는 다 이단이라고 왜 이들이 못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언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주일을 하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사흘이 된 부활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기 때문에 주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사실은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참모습이에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있나 저렇게 당당하냐 저렇게 희망이 보이냐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냐 불신자가 볼 때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궁금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들고 심 빠지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도연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현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선포하는 핵심 전체가 대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기에 맞춰져 있으세요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 예원계 모든 승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스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론이에요 병고치는 그저 놀라고 오병희의 놀라고 그야말로 죽은자를 살려내고 문등병자 한방에 그냥 10명씩 다 치유하는 전부 다 감동받았는데 이거 서론이라고 사람들은 다 서론에 다 놀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하신 근본 이유가 뭐냐 이사해 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근본 이유는 심지어 죽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한다더라 서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본론 아닙니다 그건 더하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고 이 핵심 이 헌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헌신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본론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 이후입니다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 해본 부서가 없을 만큼 다 신앙생활을 평생해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장자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뭐 하고 싶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단다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내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고 늘 불안했고 늘 힘들었고 어려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이 답을 찾는 그 순간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다 끝났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겁니다 이때로부터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합니다 나부다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늘 힘 빠졌다 힘 얻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답 없다는 정규예요 답 안 나왔다는 정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겨도 I'm okay You're okay 에바이스 오케이 완전 복음 체질 되어져서 천국 누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누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때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때로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거 되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아멘 이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선지자 모든 죄를 사주는 제사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삼중직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비로소 밝히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예고는 이후에도 마태복음 17장 23절 20장 1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2절 이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언약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되어있어요 구름 잡듯이 고전 읽듯이 성경 읽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성취됩니다 믿는 자에게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핵심이 핵심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뚝 흐를 것이다 피입니다 피 기독교가 기독교가 뭐한 것입니까 피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성의 3년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마지막 한 주간 그 3년 동안 사회하셨지만 마지막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어요 마지막 한 주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 누가복음 4분의 1 요한복음 전체가 이 한 주간 거의 여기에 다 채워져 있어요 신약성경 핵심 메시지라는 책을 본 선 마크 데브 목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핵심 메시지 이게 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 출판된 1500권 이상의 책을 살펴보았는데 저자마다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예수를 말했지만 공통 초점은 예수님이 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예수 성경을 가지고 이 각도로 저각도로 많이 접근을 해서 책을 썼는데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토의 십자 대속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 또 다른 누구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을 수도 있는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이런 인간적인 이런 희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근본 차이가 뭐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성공한다 무슨 건강하게 산다 잘 나간다 그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는 해결되어야 돼요 해결 안 되고 대통령하고 해결 안 되고 우리 진성의 언어와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오늘 때 선거철이라 또 왔잖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나타납니다 미안합니다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게 내가 지금 근본 문제 지금 무엇을 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면 성취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재벌이 돼서 수조가 있어 프로포폴을 맞아야 돼 잠이 안 와 그 맞으면 또 교도소가 대통령은 최고 성공한 사람인데 또 교도소가 우리나라 역대 이승만 붙듯 교도소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죽든지 쫓겨가든지 존경스러운 대통령 한 명 있습니까 있냐고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하려 합니다 지금 전부 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30년 살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30살 때 이제 3년 동안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왜 인생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인생 근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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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수님이다 완벽히 해결됐는데 그 정거 정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였어요 탄생도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이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부활이 없었으면 말장은 일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고네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의 시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원계전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 자유를 사실적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복음의 축복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을 알아 예수 믿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폐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문제를 당했던 상관없이 그 사건 문제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고백되어지는 한 신학자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해서 아주 의미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었다 그랬어 일모를 일출로 바꾸어놨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일모를 무너지고 다 꺼져가는데 다시 일출로 살려난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는 전부로 가는 인생 일몰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난 일출 인생이다 새롭게 그래서요 이 성령의 사람은 늘 새로워 아멘 성령은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소망 가지고 새로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 주신다 날로 새롭도다 샘을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거시도를 통해서 일몰인생에서 일출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영격 정자성이 분명히 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거시도의 생명 살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헌신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가치 절대 헌신 아멘 우리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영원의 헌신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 환경에 매 있으면 안 돼요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에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오고 있다 온갖 비난과 온갖 빗박과 온갖 실패와 온갖 아픔이 있어도 주일은 오고 있다 갈보리의 십자가 처형을 시켜도 주일은 오고 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닥칠 때 감당 못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일은 오고 있다 주일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새롭게 하시는 힘은 오고 있다고요 주일은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주실 부활의 아침은 지금도 오고 있다 고통의 3일 지나면 부활이 온다고요 영계 모든 신도들 예수의 시도에 절대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일출 인생 사시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근 헌신입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이러면 자절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언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가 참 제자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던 장세기 3장의 자기 중심 나 중심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마단지 나 중심이야 이 각인되어 있는 잘못 각인된 것 장세기 6장의 잘못된 이 옛틀 이걸 다 깨라 불신앙 내 중심 이걸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틀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새틀로 그 예배되는 이유는요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건 다 예배드리면서 다 씻어졌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맨날 재창조되어 재창조 질레베티넘 재창조 어저까지 지나갔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새틀을 갖추라 내 생각은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주장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겠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춘다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이 보면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장지의 삶 중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자돈심 건드리면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해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몸부림을 칩니다 억울해가지고 존심 상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그렇게 말하던 장지의 삶에 걸려서 내가 남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아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통역자 말 한마디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구나 이거 아직도 내가 안 좋은 것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러면 답이 나와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본문 21절 13절에 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해서 말씀하시니까 대부분에 뭐라 합니까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자기 중심적인 반응을 확 보입니다 베드로가 선하의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런데 주여 그려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아니다 지 맘대로 떠들고 자빠졌어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건 절대 안 되지 자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 향해서요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일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되어 있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안 먹어주면 내 말을 무시하면 못 견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들을 계속 기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응하세요 코로나 이런 말을 했어요 기 찬 말 이런 말 기 찬 말 기 찬 말이 유명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때 기도 찬송 말씀 기 찬 말 이거 해야 돼요 기 찬 말 따라서 기 찬 말 이거를 여러분 코로나 때 힘들 때요 더더욱 이걸 세 가지 대해져야 돼요 우리 연계 모든 신도들 항상 말씀 받는 자리를 놓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영적 수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부활의 주를 따라가겠다는 말씀 따라가 살겠다는 영적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며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 목숨까지 내놔라 하는데 헌낭한다고 헌금 좀 하는 게 부담됩니까 부담되지요 없는데 2, 3, 7, 5천 종족 부담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도전해야 한다 사실 이 모든 부분은요 우리 힘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오직 성령추만 받아라 성령에 좀 취해봐라 네 정신 차리지 말고 사람이 술이 취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기분 좋고 겁이 없어지고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그건 결국은 망하지요 멸망하지만 성령추만 받아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지도를 지배를 좀 받아봐라 내 정신 차리지 말고 아멘 성령의 충만 받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성령추만이에요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식을 강조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추만 여기 창의력이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헨델이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들 이게 요 헨델이 기도 중에 영감을 받아 성경이에요 맞죠 영감이 없으면 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감동이 없습니다 영이 같으면 그 헨델의 영감이나 우리 영이나 같으니까 성령이 같으니까 영이 통하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 뛰고 불떡이를 서서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동이 오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영감이 같은 영이니까 세계적인 이 작품들요 그림을 천지 창조부터 세가지고 세계적인 예술품부터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능력을 받아가 성경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잔머리 굴려가 성경은 오래 못 가지요 자 27절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성 우리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보장 최후의 승리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든서 15장 58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를 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면서 최고의 상급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미술작품 중에서 미술작품 중에서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이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그리는데 에케 호모는 그 뜻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에케 호모 그래서요 자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라 그러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 그 상황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 상황 그린 작품 이 작품이 왜 유명해졌냐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을 독일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이걸 보고 변화가 되어있어요 이 작품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어릴 때 이 진젠돌프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불타는 보금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9세 때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감동이 임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음성을 놀라운 충격으로 받고 그 영혼이 팍 그저 울려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진젠돌프 백작은 생명근 헌신의 삶을 살았고 건대 성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동해온 모레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정착시켜가지고 살도록 했고 거기서 제자훈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레비안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성교사들이 파송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에 갔습니다 고아 간 고아의 아버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성교사로 온 퀴즈라프 성교사 이분이 최초 온 거예요 모레비안 성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했죠 이 모레비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진젠돌프 이 영지에서 훈련받은 사람 성교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하는데 너는 난리에서 뭘 하느냐 부활의 주를 주의를 맞이해서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 음성에 화답하는 부활의 건넝을 힘입고 생명근 헌신의 삶 생명을 살리는 헌신의 자리로 그렇게 다 들어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와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와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고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에 죽어 부활하여 내게 생명 주었구만은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거시토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